4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지만, 동쪽 지역에는 선선한 동풍이 불어들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오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부산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하늘은 더 흐려지겠고,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쌀쌀하진 않습니다. 내륙은 5도 안팎, 그 밖의 지역들은 1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8도, 합천은 20도, 남해는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 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식목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이맘때 수준으로 이번 주보다는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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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